0038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보령입니다. 보령, 은, 는 동사는 전문의약품, 에트세터러, 사업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cns, 항암제질환군과 관련한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며 항암제질환군과 관련해서는 오리지널 제품 브랜드의 인수와 도입을 진행 중인 만산공장과 예산공장의 우수한 전문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 및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수탁생산을 실시하는 사업부문 보유 일반의약품 사업으로는 겔포스와 용각산을 주력으로 하담. 기업개요 대시의약품의 제조, 매매와 소분업, 무역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의약품 및 생명공학과 관련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대시 주요 의약품으로는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와 항생주사제 보령 맥스피주, 위장병치료제 겔포스 등이 있고 상품으로는 항암치료제 젤로다 등이 있음 대시 의약품 판매업체인 보령 컨슈머 헬스케어 및 리큐온,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보령 A&메디컬과 홍콩, 중국, 미국 현지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카나브 패밀리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커비드-19에 따른 용각산 매출 호조, 당뇨병 치료제와 항암치료제의 상품 매출 증가로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 대시 의원가율에 상승해도 판관비 및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대규모 외화환산이 영향으로 기타수지 저하, 관계기업 손실 발생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제 중심의 성장과 신규 출시한 복합제 카나브 플러스의 카나브 패밀리 가세, 잼자의 직접 생산과 lba 품목 추가 및 독감 백신 매출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보령의 시가 총액은 654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보령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78위입니다. 보령의 상장 주식수는 6869만 주입니다. 보령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보령의 퍼은 12.14배이고 추정 퍼은 1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1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85원이고 추정 eps는 777원입니다. pbs는 각각 1.21배, 78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간은 15,2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1번지억원, 400억원, 41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2번지억원, 269억원, 431억원입니다. 보령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4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349.3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령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5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963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9496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령의 총가는 9530원이며 주가가 보령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령의 총가는 9530원이며 주가가 보령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보령은 거래량 8511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1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315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639주, 목권스탠리에서 7,016주, 미래의세증권에서 6,100내조, SK에서 5,43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노무라에서 22,440주, 키움증권에서 12,101흔다섯주, 삼성에서 7,980내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96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86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2,35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24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보령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icie vaccracy 금일이 합 capturing slim 바랍니다. 그들은